비대위 현장 그러면 도대체 어떤 원톱 권력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고 선거를 치르는 데 얘기가 나오냐 실제로 관계 재정립도 있지만 현역 물갈이와 인재 영입 그런 혹은 더 나아가서는 공천장에 도장 찍히는 이름 비대위 현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 업무를 총 지휘한다 과거에 그래서 성공 사례가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전권을 지었고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또 김종인 비대위 현장 어쨌든 비대위 현장이 주락폐락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박성민 서관님 어제 제가 여선우 행정관계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상대당으로 봤을 때도 중요하잖아요 어제 김남국 의원인가요? 무슨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되면 땡큐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여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김한길 위원장이 됐을 때 좀 더 중도 포용력이기 때문에 상대당으로서도 좀 버겁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근데 김한길 위원장은 일단 아마 국민의힘 내부 반대가 워낙 심할 것으로 예상돼서 사실 함합형에 오르기는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제일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장관들이라든지 혁신위원장을 얼마 전까지 했던 인유한 위원장의 이름도 거론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표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고 비대위원장의 인선이 중요해진 까닭은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자리를 내려오면서 지금 여러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함합형에 오른 후보들을 보게 되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과 리스크에 대해서 과연 도대체 누가 저 중에서 직언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원희룡 장관부터 인유한 위원장까지 네 분 다 직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인유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혁신일을 하면서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나란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애초에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은 뭐 말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실 같이 정부에서 일을 했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냈다 네 분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쓴소리할 수 있는 인물은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누가 돼도 무감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물의 그 밤이다라는 평가자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뭐 네 중에 아닐 수도 있고요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다음 주면 또 비대위를 뛰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대략 유력 후보고는 이 정도고 한동훈 장관 중심으로는 얘기가 돌아갔다면 참신하다 대중적 인지도 스타성 얘기를 하는 반면에 아까 이승환 행정과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후임 결정 전까지 정치 입문한다면 일단 내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오늘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 경험이 좀 일천하다 혹은 정치인들 간에 이게 스킨십도 좀 가져야 되는데 스킨십이 좀 캐릭터상 부족하지 않냐 이런저런 평가들이 당 내부에서 나온 모양이에요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국민의힘이 용산 이중대냐 이러면 안 된다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여권의 정치 작동의 시스템에 변화가 좀 있어야지 비대위원장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정관계의 재정립 같은 것이 좀 전제되어야지 이번 비대위를 구성을 하든지 앞으로 당의 지도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비대위원장의 스피커가 좀 커야지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존재감이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공천 학살의 서막이라고 생각을 좀 했고 김한길 위원장하고 가깝다고 하는 임요한 위원장이 오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변화인데 여기에 찐륜 중에 찐륜이 오면은 국민들께서 얼마나 황당해하실까 애초에 한동훈 장관 카드는 이준석 신당 견제용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직 최후의 패는 좀 남겨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정 수직적 관계 용산의 이중대가 국민의힘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나아가야 비대위가 건설적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장 변호사 생각도 동일하십니까? 그렇죠 당정관계 재정립 자체가 이번 국민의힘 비대위의 전제조건이자 그리고 성공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만약에 이 비대위가 들어서도 그런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다시 재정립하지 못한다면 사실 옷만 비대위로 갈아입었을 뿐이지 그 실질은 다시 용산 이중대에 불가할 것이다 라고 국민의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 강서국 총장 보궐선거에서 보여주셨던 국민의 민심은 결국 집권 여당의 무책임함을 꾸지지는 그런 민심이었고요 그 부분들은 결국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에 할 말도 못하는 그런 여당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무책임해 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는 용산 이중대냐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서 용산에도 할 말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당정관계가 재정립이 되어야만 그래야 비대위원장의 공간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승환 행정관님 그래서 유력 후보군 4명 가운데 김한길 위원장,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은 그래도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기 때문에 또 당정관계가 또 한 번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면 좀 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민주당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민주당의 이 프레임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은 당청관계라고 했죠 지금은 이제 당대 관계라고 합니다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그런데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당을 완전히 장악한 한국 정치의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남지사에 있던 이낙연 대표 불러서 총리로 앉혀서 내각을 장악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총리로 있던 이낙연 대표 다시 당으로 내려보내서 당대표 만들고 당대표였던 추미애 당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그리고 국가의전서열 2위였던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장을 국무총리에 앉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당과 청와대와 그리고 정부가 국회를 완전히 하나로 장악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결국은 정권을 빼앗겼던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 프레임을 지금 우리 대통령실과 우리 국민의힘에 그대로 들이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당과 대통령실은 그 정도 관계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다만 보여지는 것에서 어떻게 조금 더 원활히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당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영선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리고 30대 당대표 만들었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역동성이 발휘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반론까지 좀 겹쳐서 한번 만나봤는데요 사실 이제 당정 수직관계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윤 대통령 목소리 입김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여러 발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과거 국감 화면 잠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또 사면을 하셨습니다 31명의 비리 경제인들이 사면이 됐는데요 사실 작년에 8.15 사면 때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사면을 되는 거 보고 참 제가 참담하다는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꼭 이렇게 계속 사면해야 됩니까? 범죄로 처벌받은 기업인들을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면권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말한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거 당연히 저도 인정합니다 사면 제도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 일정 부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제 이현정 의원께서 저희 뉴스탑 때문에 출연하셔서 한동훈 장관의 운명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실제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난관들 그게 나중에 총선 불출마하고 대선에 직행하는 것보다는 총선부터 뚫고 나가야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는 거다 이런 취지에 말씀하셨는데 저 장면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한동훈 장관이 개인적인 생각이 윤 대통령과 좀 다르다는 표현을 에둘러서 하면서 저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된다면 한동훈 장관과 윤 대통령의 관계도 예전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이 아마 윤 대통령하고 굉장히 종속적 관계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법조를 이렇게 취재하면서 보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민원을 안 통하는 당시 검사로서 유명합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검사들한테 누구 좀 잘 봐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그와 관련된 어떤 구속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주변을 취재해보면 한동훈 장관처럼 뭔가 민원이 안 통하는 장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술을 안 먹거든요 골프도 안 칩니다 그러다 보니 일체 한동훈 장관에게 오히려 민원했다가 불이익받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면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서 기업인들 사면해야 된다고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끝까지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한동훈 장관이요 그러니까 1차 사면할 때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해서 결국에 명단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도 사면 명단에 대통령이 좀 이런 사람들 좀 넣어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그걸 거부해서 나중에 꽤 어떤 조금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본인 소신이 강해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 또 고집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만약 이게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는 이제 아바타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저렇게 일반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나름대로의 자기 소신이 꽤 강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일반적으로 당에서 보는 윤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의 관계 이것보다는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는 꽤 한편으로는 좀 독립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점들을 제 취지의 결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상의원총회에서 한동훈을 모셔야 된다 아니다 북한 김주에 떠오르냐 소수의 계획을 합니다만 한동훈 장관을 두고 글쎄 또 밖에서 보면 이게 참 또 외부에서 국민의힘의 누군가를 꼬아서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국민의 입장에서도 참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 2차 개각을 달행하는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 원포인트든 혹은 지역구 출마를 고려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포함해서 또 개각 얘기 나오니까요 다음 주면 진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지 말지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의원청의 얘기에 막전 막후 얘기까지 하나씩 만나봤습니다